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바퍼다일 공동체가 어버이날을 맞아 미혼모 가정과 어르신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54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고 개혁교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삼척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국민들의 분노가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결과였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교계도 새 정부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천수영 기자, 교계 지도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번 대선 기간 내내 교계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건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에 드러나기 전에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구성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바로 이 국민 주권 시대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광화문 등 전국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민심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 촛불의 혁명적 요구라고 하는 큰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 짐을 잘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사드 배치로 눈물을 흘리는 성주 주민들의 손에 잡는 대통령이 돼달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보수연합기관들의 경우에는 경제 회복과 안보, 기독교 가치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가치라고 하는 거는 동성애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입장을 국정 수행에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안보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게 교계 지도자들의 주문이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등등 가지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혼란했고 국민들이 혼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등력이 뽑혔으니까 그동안 혼란했던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탕평인사와 통합내각 구성을 통해서 국론을 모아 나갈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개신교인들의 표심도 살펴볼 수 있었죠? 네. 지상파 3사가 실시했던 대선 이래 심층 출구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90명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개신교인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3%가 문재인 대통령을, 25.9%가 안철수 후보를, 그리고 21.5%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한 개신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가 29.7%, 진보가 29%, 중도가 36%로 나타나는데요. 보수와 중도 성향의 교인들 일부가 진보 성향을 나타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는 부패와 비리 청산이 22%로 가장 많았고 경제 성장과 발전, 도덕성, 국민 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2명의 1명꼴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요. 개헌 등 정치 개혁, 외교 강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74%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혔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6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요. 교계가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했던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반영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당장 내년이 아니라 2년 정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대북관계 등에 있어서는 이미 햇볕 정책을 줄곧 내세웠었죠. 대북 지원 단체들과 교계가 원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북한과의 대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첫 청와대의 인사부터 탕평인사였다, 이런 호평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살펴서 국정운영과 정책 집행을 잘 이어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길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 소식이 가득합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청장년을 위한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젊음의 거리인 서울 홍대에서 기독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세상의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홍대 홍익로 5길에서 기독문화 확산에 힘쓰는 스테이라운지와 CCM아지트 등 기독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수상한 거리가 준비했습니다. 한 눈에 기독교 문화를 다 볼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를 다 볼 수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보금으로 살아가는데 아이디어가 얻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비치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CCM 가수 강명식 씨와 한부영 씨의 공연과 극단 카르디아의 주기철 목사 연극, 기독 캘리그라피 작가 한성옥 씨와 빅퍼즐 문화연구소장 윤영훈 씨의 강연 등 30여 개의 풍성한 무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제19회 양화진 음악회를 엽니다. 양화진 음악회는 지난 2008년부터 세계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번갈아가며 매년 봄과 가을에 공연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성 보컬리스트 장필순 씨의 콘서트로 꾸며지고 한국 최고 기타리스트로 손꼽히는 함춘호 씨와 더 클래식 멤버인 박용준 씨 등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선교와 대북 민간지원 활동에 힘써온 기독교계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조성기 목사와 함께 남북평화통일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요즘 교육 공간에서 온라인상의 평생 학습 교육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2001년에 한국사이버대학교로 시작을 해서 전국에 사이버대학이 한 21개가량 됩니다. 2012년에 숭실대학 본대학에 소속이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중에 2015년 재작년부터 대학 내, 사이버대학 내의 통일연구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독교계를 향한 또 일반 사회를 향한 통일교육 컨텐츠 제작을 비롯해서 통일인사이더 15강좌 개설해서 신입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 통일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숭실대학교가 원래는 북쪽에 설립되어 있던 학교잖아요. 그래서인지 통일 문제에 유독 예전부터 관심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대학교 말고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학과도 있고 또 센터도 있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길러나는 센터도 있죠? 바로 그 2001년에 벌써 통일정책대학원을 구성한 바 있었고 지금은 숭실대학 내에 한 5개 그룹이 통일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숭실통일연구원이 구성됐고 거기에 약한 15명의 장면 교수와 20명의 장면 교수에서 활발하게 통일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라고 문경의 신입생 전체 교양 필수 과목으로 3박 4일 현장 체험 학습과 통일 이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적인 교육으로 하고 있는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 개설돼서 지금도 1학년 학생 전교생의 의무적인 필수 교양 교육으로 한 번 더 평화 통일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한국사회 전체를 이끌어보자는 뜻에서 통일한국세움재단이라는 재단도 형성되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대학 내 석박사 과정까지도 세워서 아마 한국 대학 중에서는 아마 서울대학과 버금가는 통일 교육의 전당이 되고 있고 통일과 통일 선도 대학으로 해서 MOU로 체결하고 교육의 중요한 연합기관 7교회와 CBS 비롯해서 기관 교육과 더불어 통일 MOU로 체결해서 명실봉이 아마 우리 시대에 대학 단위에서 통일 교육은 가장 활발하고 컨텐츠도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일에 대한 꿈을 그냥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법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이번 19대 대선도 결국은 안보관 대북문제가 아주 천리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보수 진보 갈등 구조가 깊다 보니까 역시 통일운동에서도 그런 점들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단 70년 과정을 보게 되면 언제나 어느 정부든 또 어떤 형태이든 통일 문제이든 온탄 냉탄이 계속 있었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대화와 협력이 계속 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한국교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뜻을 좀 세워서 정부에도 교회의 뜻을 잘 알리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죠 그럼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우선 교회가 영상적 구조이다 보니까 전국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모을 수 있을 진지한 성숙한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전국 교회 통일 기도운동이라든가 특히 통일 교육운동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활발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맞춤용으로 초중고대 전체의 작년까지 이루는 맞춤용 통일 평화 교육에 대한 것을 전국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대부 인도적 지원 나눔이라든가 또 WC 비롯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통일 사역을 국제화시킨다거나 또 6자회담의 당사고 4개국의 교회 지도자와의 한국교회가 연대해서 통일 사역을 한다거나 아무튼 또 정부의 우리 기독교의 통일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것이 상당히 진지하게 펼쳐주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다 그 뜻을 널리 알리면서 그러면서 전국 교육 기독운동의 연대와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아마 한국교육 앞으로 통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또 크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느 신문에 보니까는 이제는 대북 정책이 달빛 정책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문 내 영문자를 따서 달빛 정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 기조 또 무슨 퍼죽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햇볕 정책 아마 새 정부 변화와 개혁 통합과 협치라는 또 탕평행사 등등 지금 희망적인 여러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개혁 문제라든가 또 이런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유연한 자세로 일괄성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열려한 게 휘둘리지 않냐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든가 혹은 금강산 관광책이라든가 개성공단책이라든가 이제는 좀 열린 자세로 특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은 이건 정말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좀 통일사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힘있게 주체적으로 이 통일사회를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에 정말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성기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townhouse.com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